꼬물꼬물 하셨는데 그래요? 네, 저 봤어요 약간 지금 여기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부끄러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좀 그래도 신나는 곡이니까 지금보다는 더 약간 한겹게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첫 스타트다 보니까 관객분들도 좀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요 부끄러움, 쑥스러운 노래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샤이의 전개 과정이 있잖아요 아마 마지막 순서 때는 다들 아주 그냥 하실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살짝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곡으로 걸크러쉬라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레버